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7.4%에 달합니다 반면에 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8%에 불과합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계층은 인천 경기 62.7% 광주 호남 79.9% 30대 68.3% 40대 69.1% 순서입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4월 8일 날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에 의뢰해서 4월 6일과 4월 7일 양일간 시행한 제3차 총선 민심조사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경제전문신문사답게 상대적으로 한국경제신문은 냉철한 기사를 주로 내보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총선정국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대체로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는 통계치기 때문에 실상을 100%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라면 또 신뢰할 만한 그런 신문사와 여론조사 기관이라면 우리가 의미를 갖고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현재 한국의 현주소입니다 또한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다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인식입니다 또 이 같은 여론조사가 앞으로 만들어갈 한국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만들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속에서 우리 모두는 삶을 꾸려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앞으로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그리고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를 시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추가적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총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4.15 총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을 제외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는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높았던 서울, 대전, 세종, 충청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세 번째는 두 정당의 지역구 후보 지지율은 20% 정도 가까이 격차가 벌어졌다 따라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점치는 유권자들은 41.4%로 집계됐다 네 번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47.7%가 민주당 후보를 지켰다고 답했고 또 다섯 번째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야 격차율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전망하는 국민은 41.4%에 달한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이 승리할 것으로 내다보는 응답자는 15.3%에 거쳤다 다음 질문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입니다 선거는 마음을 끝까지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막판까지 많기 때문에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를 예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범한 실정이 너무 많았다는 그런 사실과 잘못된 정책으로 말미암하여 더 이상 어려울 수 없을 정도까지 나라 경제가 거의 파국상태에 도달해 있다 이런 사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려고 하는 그리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유권자 대수가 의외로 적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구조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번 4.15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은 것은 놀랍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그만큼 우리 유권자들 가운데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유권자들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다수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기존 정책들의 치속적인 실시를 유권자들이 성인해 주는 허락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 문제는 더욱더 혼미를 거듭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는 더욱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좌편향 사회로 나아갈 것으로 봅니다 또한 더욱더 사회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그런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이 한국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선택을 낳고 그 선택이 정책과 제도를 낳고 그리고 마침내 국민과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정치 수준이라는 것도 결국 국민들의 수준이고 대통령의 수준이라는 것도 결국 국민들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든 제도든 대통령의 은행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결국 국민들의 수준과 비슷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한국은 앞으로 좌파 정책의 실험 그리고 포퓰리즘 정책의 강행 전체주의 성격의 제도와 정책의 도입 등이 뒤범벅이 돼서 결국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길을 향해서 나아갈 것으로 봅니다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유권자들은 4.15 총선 선거에 반드시 임하셔야 되고 앞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늘 방송 내용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삶과 사업을 꾸려가셔야 될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